흑성산 현재 바람 동풍 아주 좋아요 안센데 되게 약한데 이륙바람 살랑살랑 올라올정도고 하늘은 정그럼 구름이 높네요 오늘은 시간에 비해서 일단 나와봤습니다 바람은 이렇고 아직 윈드색이 살랑살랑 아무도 안 나왔네 경뱅이 하나 뜨고 와우 야 뭐 바로 뜨네 와우 감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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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만세하고 나가고 다리는 나중에 집어넣고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작품 나왔다 미찌가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초난팀이 아주 구름이 쫙 깔려 가지고 거칠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네요 바람은 28km 정도 20km에서 28km 정도 부는데 아 좋네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보고 멀리서 2 시원하러 에잇 지지 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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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